와 누나입니다 누나야 대박사건 조심해 진짜 조심해야 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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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눈인데 저희 나가요 우와 대박이다 지금 한국에서 시작하는 지금의 첫번째 수업 일단 차를 빨리 타야겠다 오늘 아들을 데리고 맛있는거 먹으러 갑니다 일단 타시죠 신나? 일단 가시죠 뭐 탄 다음에 얘기하자 고마워 ť 아 tô차 으드 gigantic 이거 핫젓 채 premi 싹台 순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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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우리 집이 유명한 데가 우리 집이 유명한 데가 충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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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남지? 아, 충남지? 오 진짜? 일단, 오늘이 저 병천창 제대장타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6일, 11일 날 매월 제대장타가 천안쪽에서 이 병천장이 전국쪽으로도 유명해요 어쨌든, 아빠만 믿고 갑시다 우린 잘 모르니까 아빠가 잘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만 믿고 가보는 걸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병천 순댓집 보여? 이제 루크가 시작해요, 순댓집 오, 진짜네? 오, 진짜네? 강진 루크가 이제 있어요 이제 보이지 보이지 이 정도로 여기 진짜 5ND라고요 순댓 5ND 다 순댓집이네 먹거리 순댓 나도 처음 와봐 오, 진짜네 오, 여기가 오, 진짜네? 오, 진짜네? 다행히 한 바퀴 이렇게 우와, 눈 오는데도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와서 차 타고 순댓집으로 가자고 여기는 진짜 근데 진짜다 어머, 어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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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몰라 무슨 순댓인데 난 이름 하나도 몰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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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우와 짜옥이 아니야 오징어, 갑오징어 짜옥이 우와 여기는 뭐지? 정말 시험인가? 어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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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갑시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신발 벗어야 돼 진짜? 신발을 벗어야 되나 봐요 오오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어 우와 여기 한 바퀴 되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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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앉을게 사람 진짜 많아, 아빠 여기 그래, 좀 어? 진짜 사람 많아 여기가 경촌에서 제일 유명한 순댓집이에요 그래, 제일 유명한 데네 한번 먹어봐, 여기 사람 산틴은 좀 좀標準한 한산틴의 분위기 근데 진짜 퇴새가 좀 귀찮아 지금 너무 귀찮아 근데 역시 특색이 네, 정말 퇴새가 좀 귀찮아 퇴새가 좀 귀찮아 퇴새가 좀 귀찮아 진짜 아, 여기도 있네 다포장 일단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어떻게 해? 순대 한 잔을 넣어 국밥 두 개 국밥 두 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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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순대만 먹으면 오케이 오케이 뚜치챈이면 지금 순대잖아 순대요 주문한 설을 넣어줄게 순대 시간 순대 머릿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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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머릿고기 저board 머릿고기 저 도료 나는 좋은데 머리 도료 머리 도료 여기 오면은 여기는 잘 잘라야 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아니, 이거 베이징이 완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베이징이 왕진유가 이제 꽤 맛있어 이거 광칸 맥상에 이제 상탠이야 여기 와서 먹어야 된다고 잘라요 잘라 대박 대박이지 이게 이쁘게 안 잘라져 그래요? 그렇지 이제 총 잘라 빨리 빨리 이거랑 먹는 거야 이거랑? 어, 샤샤 응 봐봐 와, 진짜 장닭하네 삽채 삽채하고 맞아 야채 간 롱 양배추하고 와, 맞아 발차 덩탈도 있어 그래 근데 베이징 주들에只有 덩탈 그래, 먹어봐 봐봐 맛있어 맛있어? 응 뭐할게요 여기 먹고, 봐봐 이게 샤샤 배추하고 으앙 애정거 맛있네요 여기에ima는데 그 와요 되게 맛있어 이거 이거 , 여기가 너무 맛있었어 ! 맛있어 야 야, 이 맛은 없으면 다른 곳에서의 맛을 먹어야 돼 진짜 아, 여기가 돼 아, 여기가 돼 여기가 돼 여기가 돼 와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드세요 네, 근데 여기가 돼 와, 대박 고추, 고추 여기가 뭐하는지? 여기가 어떤 맛인지? 여기가 뭐하는지? 여기가 아까 전에 시야장 있지 그리고 고추 있지 여기는 뭐야? 고추 다데기 매운거 그리고 이것도 있고 다데기 아빠 너무 맛있는거 아니야? 어이크는 예수 수소봉에 넣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이거 타이 샹아 진짜요? 왜 이렇게 맛있냐? 그냥 깐해 있네 이거 넣어봐봐 이거 넣어봐봐 이거 넣어봐봐 이거 넣어봐봐 맛있어 와 대박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진짜 최고다 맛있지? 와 대박이다 왜 안 들려? 아빠는 순대를 좋아해? 아빠는 머릿고기보다 순대를 좋아해? 나도 나도 저도 순대를 좋아해 사실은 콩콩 만드는게 이게 기술이야 진실로 광양시원장이랑 한번 더 시야장 오 아니 이걸 봐봐 아내가 뭐가 들어있냐고 이거 봐 룩하고 흰튀 다총 양총 다 있지? 응 그게 기술이야 속이 그리고 이게 냄새 안 나게 하고 맞아 냄새 안 나게 오 맞아 완전 없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디 봐봐 진짜 봐 이거 어디 봐봐 뭐야 맛있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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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다 맛있어 맛있어 이게 뭐지? 찔러지 거기 오수그랑 쪽에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래 몰라 사실 나 먹을게요 이게 뭐지? 오줍보여 이게 뭐야 오줍보여 광강 광 광 너 지금 뭐 먹을게? 진짜 맛있어 맛있다고? 나 좋아도 약간 그런 철연 단발의 부분 냄새 안 나 진짜?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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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잠깐만 뽀뽀하게 뽀뽀하게 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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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존경이다 고급도 없지만 뱅히는 고급도가 없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가볍게 집으로 먹어오도 있는데 뱅히는 사람이랑을 다가서 바닥이 잘 쫓아왔다 와아 뱅히는 양으로 손을 놀고 뱅히는 아빠는 카메라에 담아서 뱅히는 마세요 그래서 좋은 크기도 좋아 이건 전용 엉레한 incent mak도는 사람들은 더 맛있었는데 다른 데는 왜 못하지 이거를? 국경에서도 우리 먹고 했는데 국방 맛도 그냥 그럭저럭이 맛이 나는데 이게 안 돼 순대가 이렇게 안 돼 그게 양념이 기술이지 기술인가 그것도? 안 가르쳐주지 여기 경촌에 순댓집이 있어도 서로 그럼 집집마다 다 달라? 아 그렇지 주인이 여기 아주머니들이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 두 명 만드는데 여기 사장들이 안 가르쳐줘 섞는 거는 사람 아무도 섞어가지고 들어가서 다 해가지고 재료 섞는 게 엄마지? 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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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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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 먹었어? 언제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응 근데 연중 화이이 다 봐 이후로 순대 부타고 이거 커피 공짜 꺼? 근데 해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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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이거 누르면 아니야 나 먹어야지 진짜 이거 두 포즈 해봐봐 여기? 이거 두 배 네 한국사람 다 됐다 한국사람 다 됐어 나 안 먹어봤나? 왜 못 먹어봤지? 好像之前在 서울시 먹고一次 근데 까먹었지? 没有这样专门的 이런 거 터스로店吃完以后 라이베이도 그런 느낌 딱 좋아요